오늘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의 핵심 바로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특별한 질병이 없거나 또 몸과 마음이 그냥 허약한 상태를 또 허약하지 않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제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안정한 상태 영어로는 웰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2002년에는 영적으로 안정한 상태다 웰빙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질병이라는 것도 그 반대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쾌적하지 못한 상태를 안정하지 못한 상태를 질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우리가 몸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무리 편안하고 또 쾌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 병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그 근원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우리 몸 안에 또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 그 몸의 독소 또 마음의 독소 또 영적인 독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또한 그 영양을 섭취한 후에 이것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되고 흡수된 영양소가 각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든 후에는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없는 그러한 음식이나 이러한 공기나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그것들은 노폐물이 없이는 이게 음식 섭취가 노폐물로 나오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 자체가 배설되지 아니하면 우리 몸속에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잘 빠져나가는 해독과 배설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상수도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하수도가 잘 정화가 되지 아니하면 소위 말하는 정화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화조라는 게 하수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를. 그래서 그 하수도를 다시 그 물의 강물에 지나가게 해서 그 강물로부터 또 정화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도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하고 또 생긴 노폐물들을 잘 배선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독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쌓이고 또 영적으로도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말미야마 여러 가지 불편함과 심지어는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독소의 문제예요. 그 독소를 잘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화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의 언어예요. 그리스의 말입니다.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원래 마음속에 응원해진 것들이 이렇게 잘 응원이가 풀려져서 완화되고 해소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꼭 마음의 건강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만성질환 하면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혈관질환들, 암 이러한 것들이 만성질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는 왜 생깁니까? 우리가 섭취한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들어온다. 그 탄수화물을 잘 소화되고 흡수하고 탄수화물을 잘 소화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남은 그러한 당들이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지혈이라는 게 뭡니까? 고지혈 자체가 우리의 피 속에 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방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것도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우리의 먹거리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암세포는 우리 몸 속에 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암에 걸리게 하는 암 유발인자인 그 독소들을 폐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유발된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암 유발된 세포들을 암이 된 세포들을 그냥 제거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우리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모든 독소가 정화되고 해소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든지 어떠한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의 허물에 우리가 눌려있던지 이러한 독소가 정화화되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야말로 성경적인 전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화 바로 건강의 핵심인 그 정화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몸의 정화에요. 몸의 정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의 시절이라고 그러죠. 1960년대 70년대까지 잘 못 먹던 시대에는 제일 사망률이 높았던 게 지금은 암이지만 제일 높았던 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지금은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 왜 그렇습니까? 뇌출혈은 혈관 벽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혈압이 올라가거나 충격을 받으면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일혈을 일으켜서 뇌 속에 혈액이 꽉 차고 압력이 있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그러한 벽입니다. 혈관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혈관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뇌출혈로 인한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뇌 중풍.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너무 잘 먹어서 뇌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는 거예요. 동맥 경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뇌혈관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잘 먹어서 생기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 소위 말하는 중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잘 해소하고 해독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째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는 폐를 통하여 바른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기. 우리 폐는 좋은 공기를 마셔서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를 잘 또 산소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폐가 바로 이제는 노폐물로 생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능력이 바로 폐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바른 호흡이라. 우리가 호흡. 우리가 호흡을 하되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사인이 있는데 첫째는 온도, 체온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맥박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호흡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호흡수는 1분에 약 12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호흡수예요. 너무 빨리 숨을 헐떡거린다든가 또 너무 숨이 또 늦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잘 안 될 때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이 짧아지고 불안하고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숨이 가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이 되고 나아가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급성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호흡 운동이 되도록이면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불려가면서 운동하는 그러한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숨이 가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좋은 공기 속에서 심호흡할 때 좋은 공기, 피톤치트라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비타민이 들어가고 산소가 잘 공급돼서 우리의 몸이 쾌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호흡을 통해서 또한 나쁜 노폐물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몸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른 호흡하는 습관을 가지자 천천히 깊게 복식으로 호흡하는 그러한 호흡법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독서는 물을 통하여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청산가리와 같은 독이라고 할지라도 물로 희석을 하게 되면 독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 많게는 1.8리터 정도의 물을 끊임없이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우리가 수시로 물을 자주 마시는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소변을 통해서 또 장을 통해서 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희석이 되는 것이에요 희석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혈액이 맑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너무 소변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야간에 자꾸 일어나서 잠을 설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 항인용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변을 안 만들어주세요 잘 때는 소변이 원래 안 만들어져야 돼요 항인용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것이 좀 부족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다가 두 번 세 번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나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 이것이 바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야간요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아침과 점심 때 충분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노폐물들이 깨끗이 식겨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건 이것은 우리 몸 속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전이라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병자를 육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호흡을 통해서 또 충분한 물을 마시면서 몸을 잘 보관하게 되기를 주요므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운동하는 습관 이 운동은 뭐를 말하냐 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을 강하게 되기 때문에 또 종아리 근육의 혈관을 잘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세혈관 깊숙이 들어져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출시키는 바로 운동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생기는 유방암의 90%가 사실은 운동 부족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방암은 그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 그 유방의 장시간 남아있을 때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유방 속에 담겨져 있는 여성 호르몬들이 잘 배출이 되겠죠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임산부는 또 수유를 통해서 그러한 호르몬이 잘 배출돼서 수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운동만 하면 유산소 운동만 하면 가슴 안에 있는 모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호르몬이 잘 배출이 되고 희석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빠른 걸음으로 파워워킹하는 거 한 번 하면 20분 이상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지방이 태워지는 겁니다 보통은 탄수화물이 20분 내에 태워지다가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걷거나 뛰거나 할 때 20분 이상씩 운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약 4키로에서 5키로 이것은 만 보 정도가 되는 그러한 8천보 이상 이런 거 되는 거리가 한 4, 5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암 유발 요소들이 빨리 배설되고 충분한 물을 마심으로 희석이 돼서 배설이 되고 또 호흡을 통하여 나쁜 그러한 호흡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를 얻게 건강을 유지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분한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식 우리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심장박동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장이나 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노폐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러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그렇게 흡수가 되고 배설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잠깐의 낮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눈을 붙이는 거 이게 얼마나 뇌세포가 정화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낮에 잠깐 30분 이상은 안 되고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15분에서 한 2, 30분 정도 잠깐 이렇게 쇼파에 기대고 쉼을 얻고 잠깐 잠을 자는 거 이것이 바로 뇌가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신체 기능이 좋아져서 또한 오후에 열심히 능력있게 성과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가 중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는 게 혼적인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혼적인 기능은 정신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정신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판단력과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평안이 늘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갑자기 불안이나 염려와 근심 같은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 필요한 대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사랑을 받거나 또 이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서로 보호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관철이 안 될 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가 아닐 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멀리에 서로 통하지 않나 마음이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독소가 생기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을 때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는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균형을 상실한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있는 독소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썩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대행관계를 속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크고 작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러한 독소들을 우리가 해소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것이죠 마음의 병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박증과 같은 이러한 편집증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에 생각을 떨쳐내질 못하는 것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생각이 쭉 가라앉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크게 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노폐물을 우리가 해독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보고, 여러분 보고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가 아주 맛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맛있는 것이지만 보고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제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정신과 신체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유기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율신경이 조화를 상실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고지혈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로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풍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첫째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10편 62편 8절에 보기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체시로다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응어려진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게 응어리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라고 하는 국제 질병 코드에 나타나 있어요 화병이라고 나타나 그건 뭐냐 한국 사람의 특유에 나타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저리고 뭐가 눌려져 있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응어리가 가슴 속에 있는 질병이야 그건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특유의 인내, 참을성 말을 못하고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이러한 내성적인 이러한 내재적인 치유가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병이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토해야 돼요 첫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지를 나눠야 돼요 사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아픔, 고통 이런 걸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50%는 병이 낫는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 나오기 때문에 저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저 목사님에게 가면 또 저 사람과 대화를 통하면 내 마음의 응어리를 받아주고 풀게 하리라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 우선은 마음의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어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니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제3자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면 아래 직원들에게 그냥 화풀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반려견을 그냥 발로 차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화풀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개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초절을 다 맡겨버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라 이 화평이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어요 겔라센이란 말이에요 겔라센 겔라센이란 말은 위벌 라센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라센한다 맡겨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짓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악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분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죽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짐들 응어리들 또 아픔과 화와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시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관하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용서와 극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마음을 토쳐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교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 그 마음 속에 응원해진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정화의 역사가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옥이란 나라가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속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타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녹군을 말이야 막 사로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 별일이 많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그러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칼을 사로 준비해서 갖고 있다든지 말이야 그 마음 속에 품고 있고 말이야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칼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이거예요 그건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빌리포스 4장 6절 유명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종화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호박 넝쿨을 보고 호박은 머리는 이렇게 큰데 넝쿨은 너무 조그매 옆에 있는 큰 나무에 호도나무가 있는데 호도는 조그만데 웬 가지는 이렇게 큰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호도알이 하나 머리에 꽁 떨어졌어 그런데 생각이 번쩍 나더라 만약에 호박이 틀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박 덩쿨은 가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큰일 날 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못 가게 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하는 일들이 비일비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그냥 테러리스트에 폭파가 되거든요 이러한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종화예요 영적인 종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숨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는 마음은 느낄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느낄 수도 없어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하니 뭐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세계, 물질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실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는 거예요 영적 레이다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영은 지쳐서 사라지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좋은 영양소를 먹지 못하면 금방 지치고 힘들고 맥이 없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그것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은 힘을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흑암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불신의 영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던 사람이 전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성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시대가 마감했어요 언제 마감했습니까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심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성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시대가 마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몸은 뭐에 해당이 돼요 성막에 해당이 돼요 우리의 혼은 뭐에 해당이 돼요 성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의 영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해서 우리의 영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어제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이나 영적의 시간은 통일한 시간대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영적인 시간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우편의 크리스도와 함께 앉게 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노폐물인 무엇입니까 영적인 독서가 뭐예요 바로 죄와 허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지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불효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 거짓말 나뭇글 탐하는 이런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죄예요 이것이 하마를 트야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의 법의 결과로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뭐가 왔어요 병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노화라는 것이 온 겁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바로 죄의 영적인 것의 노폐물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임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슬픔도 애통함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곳에 내 마음속에 내 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적은 무엇입니까? 몸의 노폐물이요 적폐라고 해요 적폐 마음의 적폐 영의 적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몸과 마음과 영의 적폐를 정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방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는 도다 우리가 진정한 청화 독수로부터 해방되는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서 내 자신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질병에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해독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청화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성략해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진정한 해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폭락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성략해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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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